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서 인사를 발표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런 과정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해서 감찰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래서 본인이 휴가까지 갔다 온 이런 상황인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하지 않을 것 같아. 본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평생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결의에 찬 문자메시지도 공개돼서 복귀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졌지만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몇 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거취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맡긴다. 이림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에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신현수 수석이 오후 2시에 열렸던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등등 해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이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했던 청와대 고위참모 티타임과 그리고 오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되는 회의입니다. 신수석이 지난 16일 자신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이후에 엿새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수석은 이날 마스크를 한 채 회의시간 3분 전에 회의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이동했고 다른 참모들은 회의 시작던 서로 인사를 얻었지만 신수석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최재성 정무수석과 잠시 눈 인사만 나눈 채 본인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 4차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할 때도 아주 굳은 표정을 짓고 정면을 엉시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하기 전에 신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을 설득한 것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했다고 알려졌는데 신현수 수석은 사의를 수차례 표했고 또 박범계 장관을 보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당초 본인의 강력한 사의의지를 관철시키지 않겠느냐라고 보였지만 대통령의 면담 이후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신수석이 본인의 사의를 표했던 이유도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졌고 대통령의 죄가 없이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이 바로 감찰 대상이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죄가 없이 인사를 발표했다 하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문자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검찰 인사가 엉망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다른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신수석은 이어서 지난 18일에는 연차 휴거를 낸 뒤에 서울 용산구 자택이 아닌 지방에 머물면서 일부 여권 인사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평생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사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던 것입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수석의 복귀와 관련해서 휴가 기간 여러 설득을 했고 또 여러 생각을 한 게 맞다. 여러 생각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중에 청와대 인사들이 신은수 수석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빨리 복귀를 해라. 이렇게 말한 것 같고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차례 사표 반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표했고 이렇게 휴가까지 간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공개 항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줬던 사안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아니었더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사표를 수리했을 거다 하는 말들이 나왔고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노무회 정권 때부터 20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사이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이른바 대통령 패싱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 신현수 수석이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게 공식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누구누구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남부지검장, 이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이런 식으로 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지금 박범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그럼 거꾸로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이냐? 자기 인사권 행사도 되도록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대통령의 자질 시비 그리고 대통령의 능력까지도 의심받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잠재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현수를 달래고 그래서 복귀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신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어제 있었는데 그 내용도 함께 협의를 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검찰 후속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에게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질의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신현수 수석과 소통을 했다. 그런데 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소통했다는 것은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원칙 이런 것을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직접 통화한 건지는 말하지 않고 다만 중간에 메신지를 넣어서 그래서 박범계 안을 신현수에게 전달했고 신현수는 또 그 내용을 메신지를 통해서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이런 소통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됩니다. 신현수 수석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일단 복귀하고 사의를 처리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 대통령 패싱이라는 의혹은 아직도 계속 유효하고 있고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주변에서 결정을 번복시키거나 아니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배후 세력이 있는가 아니면 원타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의효, 의문이 생겨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현수는 참모이니까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 등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그룹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입장도 아주 가까이 잘 지내자 해놔 놓고 갑자기 또 일본 문제, 과거사 문제는 밝힐 것은 밝히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빨리 협의를 하자 해놔 놓고 나중에는 서들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맨 처음에는 신현수 수석을 통해서 이제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갈등 관계가 아닌 협조 관계를 된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다가 했다가 갑자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그런 인사안도 처음에 발표가 됐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문재인 뒤에 어떤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바로 전국의 불안 요인도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56문으로 구성된 민주 4.0이라고 하는 단체도 대통령에게 막부해서 익량을 향상하는 단체가 아닌가 하여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성 운동권들이 주축되어 있는 민주당 측에 질질 끌려 다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현수 수석의 사의 번복으로 검찰 인사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원전이나 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이 팀들이 해체되는 것은 막았지만 그러나 신현수 수석 본인의 모습 모양새는 아주 우습게 된 그런 인사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